출석도 하지 않는 의원에게 나가는 세비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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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 주는 세비가 아까운지 두고 보자 그러다 한방에 쑥 간다 강주도 의원으로서의 무험적인 행동을 더하고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주적이고 그런 게 아니야 어제 밤새 일을 일으시고 아 이거 끝나면 이제 의정이다 의정은 다르기 의정이 편하세요? 의정이 편하세요? 의정이 훨씬 편하죠 높낮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붕붕 날을 수도 있고 낱개도 깔았다가 중간도 썼다 의준이 같은 경우는 톤이 좀 한정돼 있죠 너무 붕 뜨면 또 가벼워 보이니까 춥Ya 다 입술 입구게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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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 사랑해. 오늘은 뭐 에너다이저고 제대로 마지막 촬영이 끝났는데요. 흘러가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정말 좋았었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저희 사랑하면 조례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사랑하면 조례 화이팅.